안녕하십니까 꼴닷컴 RTV입니다 오늘은 손흥민 선수 외에 프리미어리그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시아 선수죠 그 중 한 명인 미나미노 선수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미나미노 선수가 올해 1월, 지난 1월에 리버풀로 이적을 한 후에 아직까지는 좀 잔리 잡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번 시즌, 올 시즌 초반에 커뮤니티 실드에서 수산제 골을 넣으면서 굉장히 좋은 출발을 기분 좋게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 출전 기록을 보면 12경기 출전을 해서 3골, 1, 도움에 그치고 있는데 기록은 기록이지만 총 일단 출전 시간 자체가 조금 아쉬워요 총 452분을 출전했고 이는 경기당 평균 40분도 되지 않는 수치고 리그에서는 최근에 1분, 7분, 1분, 4분 이렇게 마지막 시간 끌기용으로 팁된 경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리그와 챔피언스 리그에서 선발 출전을 한 것은 딱 각각 한 번뿐인데 최근에 리그에서 브라이튼전에 한번 선발 출전을 했죠 처음으로 그래서 현지 반응들이 어떤지 한번 찾아봤는데 이제 패디파워라는 현지 배팅 사이트에서는 이런 말을 했네요 가혹하게 말하기는 싫지만 미난의 미노를 보면 이미 우승을 차지하는 선수가 뛰는 것 같다 라며 혹평을 했고요 이에 대한 반응으로 동료들 뿐만 아니라 상대 팀 선수들에게 패스하는 법도 보여주고 있다 또는 뭐 아니다 잘하고 있다 티셔츠 팔로우는 역할을 잘하고 있다 뭐 이런 정말 악평들이 줄이었는데 리버풀 팬들조차도 조금 미나미노 선수의 플레이에 좀 실망을 한 것 같아요 뭐 가장 많이 지금 언급되고 있는 단어가 헤드리스 치킨 머리 없는 닭 뭐 이런 표현인데 사실 이게 이제 영국에서는 캐주얼하게 쓰는 말이긴 한데 이제 정돈되지 않고 약간 컨트롤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뭐 그냥 정신없이 뛰어만 다니고 뭐 실속은 없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이렇듯이 이제 솔직히 말해서 짤치부르크 과거 짤치부르크 시절에서 보여줬던 그런 부드러운 뭐 몸놀림 그리고 뭐 센스 있는 움직임 이런 것들은 전혀 지금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자국 언론인 일본에서도 지금 미나미노 선수의 리버풀에서의 그 상황 굉장히 좀 냉혹하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클럽 감독은 계속해서 신뢰를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달 말이었습니다 11월 26일 인터뷰를 보면 이제 훈련 열심히 하고 있고 곧 그의 시간이 올 거다라는 말로 이제 미나미노 선수에게 굉장히 힘을 실어주기도 했는데 그러나 이제 클럽 감독이 이런 신임 속에서 오랜만에 출전한 지난 주말 브라이튼전에서도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최하 평점을 받고 존재감 없는 플레이로 조금 팬들의 비난을 받았죠 그래서 그날 경기를 조금 복귀해 보자면은 사실 선발 출전하는 이 포지션 자체도 조금 애매했습니다 중앙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을 했는데 사실 이제 2019 시즌의 전반기에 이제 짤체부르크에서 뛰는 동안 선발 출전을 11번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라이트윙으로 7번 뛰고 뭐 공격형 미드필더 아니면 뭐 센터포워드 왼쪽 윙 그 다음에 오른쪽 미드필더로 한 번씩 뛴 게 전부라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 봐도 미나미노 선수는 이제 좀 측면에서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자원이 아닌가 싶고 물론 이제 뭐 18, 19 시즌에는 짤체부르크에서 뭐 9번이나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로 출전을 한 경험이 있고 뭐 센터포워드로도 4번 정도 선발 출전한 경험이 있긴 한데 하지만 이제 플레이 특성상 그리고 체격 조건상 이제 윙어가 더 잘 어울리는 선수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더군다나 이제 피지컬이 되게 강조되고 있는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중앙보다는 측면에서 좀 더 리그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하지만 이제 클럽 감독은 마네, 피르미노, 살라 그렇게 이제 마누라 라인에 지오구 좋다까지 올 시즌 가세를 했잖아요 그런 공격진에 미나미노를 투입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 현재 이제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는 중원 리버풀의 미드필더 자원으로 클럽 감독이 한 번 넣어봤지만 이마저도 잘 안 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좀 잘 해주면 그 뭐 선발 기회를 꾸준히 잡을 수 있었을 텐데 미나미노 선수 본인도 굉장히 답답할 것 같네요 네 브라이튼전 이후에 이제 바로 다음 경기가 이제 아약스와의 챔피언스리그 조별 예선 경기였는데 이 경기마저 이제 결장을 하면서 앞으로가 더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 미나미노 선수입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11월 중순쯤에 있었던 A매치 기간 때 이제 미나미노가 일본 대표팀에 승선을 하면서 자국 언론과의 인터뷰를 진행을 했고요 이 인터뷰에서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이 분하고 억울하다면서 마음을 굳게 먹고 도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렇듯 어쨌든 미나미노 선수는 아직 리버풀에서의 그런 반전의 기회를 조금 계속 엿보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이제 다음 달이면은 미나미노 선수가 리버풀에 합류한지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잉글랜드 무대에 합류한지가 이제 1년이 다 돼가는데 물론 이제 중간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조금 공백 기간은 있었죠 하지만 이제 영국 무대에 적응한지 이제 1년이 다 되어가는 미나미노지만 지금까지의 이런 상황 그리고 현재의 이런 페이스를 본다면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제 뭐 같은 아시아 선수인 손흥민 선수도 독일에서 프리미어리그로 넘어온 이후에는 첫 시즌에 상당히 고전을 했잖아요 네 하지만 이제 그걸 훌훌 털고 성장한 것처럼 미나미노 선수도 반전에 성공할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하고 같은 아시아 선수 그 아시아에서도 동양인 선수가 세계 최고 무대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